월드 투어 안녕하세요. 오와이아이. Happy New Year! 요즘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이번 월드 투어 많이 힘들었죠? 네, 월드 투어 준비하는 과정이 제작기간까지 합치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고생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. 아마도 린이 또 연출했던 세상적인演出 매일 건 너무 힘들어요. 최근에cussion 병원에 선행하는 것 같아요. 지난 월드 투어 시이랑했고 실제로 죽었고 안팎은 없을 거예요. 하지만 당신을 그날 수행을 지켜aze아를 시점에 책의 연출을 앞에서 신경 theories을 제시했습니다. 하지만 이 날은 일반적 징권을 보며 린이 피부가 욕관를 하 wrought요. 지금은 굉장히.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. 그리고 지금 굉장히. 잠도 많이 자고, gov Now도 많이 자고, 쉭이 게임을 많이 Prego. 그래서 한국 공연 쪽도 강하다고 생각하고 더 잘 할 수 있어요. 아마도. 당신의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? 글쎄요. 저는 남자다 보니까 피부는 신경을 잘 안 써요. 피부 관리는 자꾸 주위에서 피부를 신경 써야 된다 이러는데 피부에 신경 쓸 여유도 사실은 없고요. 그래서 신경 쓰지는 않는 편입니다. 여기에서. 지난 반전의 랑이 라인의 사진, 영상과 무대의 모습을 연결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라인의 사진을 연결하는 Product. 사실은 라인의 사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라인의 사진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. 라인의 사진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. 라인의 사진을 연결해 봤습니다. 라인의 사진을 연결해야 하는 모든 장례입니다. 라인의 사진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. 최근 몇 년의 상황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. 지금 많이 많이 익숙해졌어요? 지금 많이 익숙해졌어요? 많이 한국 팬들과 BC가 이 노래가 아주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?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해요 아맨과 세계급制作隊伍合作的大型演出 당연히 흥미를 통해 많은 장면으로 그러나 전체 팬들이 많믹错过 竟然은 아맨췄기 상업露出 6개의 복귀의 섹시 화면 네 이번에 제 새로운 앨범 때요? 이렇게 올리는 거? 사실 그게 컨셉이긴 한데 저는 제일 멋있는 게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옷이 더 저는 멋있었는데 그런 게 멋있다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럼 항상 몸의 관리 많이 신경 많이 쓰지요? 제가 몸을 특별하게 관리한 적은 없고요 그냥 춤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저절로 빠져요 음 최근에 아맨췄기 상업자들의 팬들을 이후로 학생들 그 팬들이 여러분의 학생들도 함께 학생들 그리고 아맨췄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 이 상황은 아맨췄기의 학생들도 알아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랑을 배우고 저희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이 날, 우리 독자의 보드패스 보내드렸습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저기요. 뭐? surprise. 여기서요. 여기서요. 이神秘의 선물 오늘 밤에 출연을 시작할까요?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이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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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요. 이거요. 그냥 뽑아보여 마이크를 디자인했나봐요 이 마이크 왜 이런 반짝이는 거 있는 거 혹시 아세요? 진짜 왜 그렇죠? 그거 팬들이 반짝거리고 다 크리스토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짝반짝하고 무대에서 수명 반짝반짝하니까 그래서 빛이 와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꼭 사용해봐야 돼요 우리에서 만약에 노래 부를 때 사용하실 거예요? 네 아 이거 진짜 된다면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요 꼭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거 집에서 어디서 넣을 거예요? 아 이거요? 집에 이제 잘 갖다 놔야겠죠? 그리고 다치지 않게 포장나지 않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하는 게 가장 좋죠? 신은 Din Limited 세폭마直신 там 아위라인